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많은 분들은 아마 항산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산화 산화를 방지해주는 영양소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라고 얘기하죠 산화라는 것은 바로 활성산소 이런 독소 물질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죠 녹슬게 만든 것을 산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까지 많이 다 아실 텐데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고 또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다양해서 한 가지만 먹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오늘 항산화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산화제 정리와 함께 항산화 네트워크 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항산화제 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동시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 이야기 오늘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항산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항산화에 대한 개념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제부터는 항산화의 종류와 구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잠깐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항산화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가 있구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성 외인성 이렇게 나눕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 외부에서부터 섭취해야만 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일단 내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바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들입니다 일단 뭐 글루타치온 이라는 효소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간 해독에 도움되는 효소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항산화 효소죠 그래서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고요 그 다음에 또 SOD SOD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드 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SOD 이것도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탈라지 라든가 뭐 스티로레독신 이란 같은 물질들도 있고요 또 정말 많이 알고 계신 코엔자임 큐텐 아시잖아요 제가 코엔자임 큐텐에 대한 영양 그거에 대한 동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코엔자임 큐텐 도 역시 중요한 항산화제인데 이것이 영양소 일종이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반대로 몸에서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 항산화제가 몇 가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종류입니다 그렇죠 비타민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물론 비타민 d만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 다른 비타민들은 다 밖에서 먹어야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요 세가지가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죠 그 다음에 또 밖에서 들어오는 항산화 중에서 비타민 종류 말고 미네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네랄 미네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셀레늄 셀레늄 그 다음에 또 망간 망간 그 다음에 또 아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왜 항산화제로 분류가 되느냐 사실은 정확한 항산화제 분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미네랄을 항산화 미네랄 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셀레늄 같은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항산화 효소 있잖아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효소 그러니까 코펙터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물질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셀레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레늄이 있어야만 글루타치온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망간이나 아연이 있어야만 아까 얘기했던 SOD 있잖아요 항산화 효소 이것이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셀레늄 이라든가 망간 이라든가 아연 같은 물질들 항산화 미네랄 라고 부르는 물질들도 반드시 들어와야만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캐로티노이드 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로티노이드 캐로티노이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식물들이 갖고 있는 색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 그 성분이 바로 라이코펜 이잖아요 라이코펜도 캐로티노이드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당근이 가지고 있는 베타캐로틴 색깔 그것도 캐로티노이드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오렌지 색깔 또는 호박이 가지고 있는 노란 색깔 이런 색깔들이 있잖아요 노란 호박 그런거 보면 그 색깔이 뭐죠 크리토전신이라는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 모여서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로티노이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하고 조금 다른 종류지만 다른 종류지만 캐로티노이드는 정말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야채들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비타민 섭취에도 중요하지만요 캐로티노이드 섭취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카테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카테킨 폴리페놀 성분의 일종이죠 카테킨 인데요 이 카테킨은요 녹차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킨 아주 좀 특별한 이런 성분들이 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항산화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또 있는 거죠 또 이런 문제 들어보셨나요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항산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식물이나 이런 데서 뽑아낸 여러가지 성분들인데 여성분들도 몸속에 들어오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다 같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죠 바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항산화제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A와 비타민 E 둘 다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비타민 C도 항산화 물질이고 근데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항산화 역할을 잘 하다가도 몸속에 비타민 E가 부족해지면 비타민 E가 부족해지면 항산화 역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와 비타민 C가 동시에 있을 때 항산화 역할을 더 잘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너지를 하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영양소들이 골고루 비타민들도 A도 들어가야 되고 E도 들어가야 되고 C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가지 셀레늄 망간 아연 같은 미네랄드도 충분히 먹어야 되고 그와 함께 또 캐로토노이드 이런 계통들도 충분히 함께 들어와야 되고 골고루 항산화제를 잘 먹는 것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항산화 효과를 잘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연구자료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조금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론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캐로토노이드 또 뭐 카테킨 이런 성분들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골고루 잘 먹는 것이 항산화제가 골고루 들어와 할 수 있어야 우리 몸속에서 서로 간에 시너지 역할을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항산화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만 항산화 작용을 잘해서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항산화제안에 대한 종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와 함께 항산화 네트워크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한 논문력까지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항산화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